재미가 훨씬 더 꺼져. 오, 맞아. 우와, 맛있겠다. 잊을 뻔했어. 이 물에, 물에로 인해. 낙지가 큰 긱자로 있어요. 낙지예요. 저렇게 얹어줘. 엄청은 안 좋지만. 진짜 재미있어. 진짜 재미있어. 낙지를 잘 믿어요. 그냥 짝조름한 맛이 그냥. 아으, 맛있겠다. 생각난다. 예뻐라. 괜찮지 않아?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보다 더 화려하게 드신 것 같은데. 낙지 다리가. 이렇게 들어간다. 우와, 이건보걸이 맛있겠다.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진정하게 한 마리 다 먹은 거야. 와. 내가 먹을게. 하나요? 하나요? 음.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 보통은 파전을 먹으면 좀 느끼한 맛이 강한데. 모래를 먹고 먹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더 이렇게 중화가 되어서. 진짜 그래요. 역시 기름진 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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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걸로 입가시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살얼음 여기 다 얼려오는 거 풀었잖아요. 아, 소면. 이제 정직하게 소면으로 갑니다. 이곳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그냥 얹어서 간단하게. 저는 지금 이걸 여기다 쏟아지가 됐는데. 선명이 이렇게 하니까 뭔가 예뻐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데코가 되는 느낌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맛있잖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예쁘게 드셔야죠. 네, 손님이 오면 뭔가 이렇게. 저는 담글 생각했거든요. 우리 보민 선배께서 만들어 주신. 보민 선배님. 네, 보민 선배님. 다 짠하네. 왜요? 짠좀, 짠하게. 그걸로 이제 그 욕구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짠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이거 뭐해? 이거 뭐예요? 뭐예요? 짠한 건 먹고 싶었어 이게 뭘까요 여러분? 간장? 콜라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거 일본 가서 제가 방해 온 거예요 얼마나 아쉬운 건지요 오늘 정말 새로운 거대 초석이네요 되게 맛있다 물회용 또 병을 너무 힘들었거든 갯벌에서 저거 사러 가야 돼 소울이 좀 나가서 맛있어 역시 물회는 마지막은 탄수화물이었잖아요 방금 전까지 제가 먹던 거 봤는데 이것도 괴롭네요 소리만 나는 것 같아 우리 영재사람한테 말이 없죠 그건 맛있는 거예요 계속 먹고 있잖아 좋아 좋아 행복해요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서 계속 그래 작은 거대 이케 잠시만요